셀팀은 오늘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은 매수 금액을 좀 많이 늘렸습니다 꽤 많이 매수를 했는데 지금 실적이 끌고 있죠 실적이 끌어주고 자사주가 밀어주고 자 그리고 이제 불을 붙여서 화성으로 위로 쏘아 올려줄만한 재료도 지금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죠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셀트리오는 투자기에 정말 괜찮은 기업이죠 특히나 지금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불확실성이 좀 큰 이런 시대인데 여기에 또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도 한다 너도 한다 불가리스로 한다 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승인을 받고 세상에 나온 약은 거의 몇 개 되지 않죠 그것도 아주 효과가 아주 좋은 그런 약을 만들어서 세상에 또 내놨습니다 상당히 지금 뭐 삶의 방식을 바꾸는데 도움을 줄 만한 그런 부분이죠 위기는 항상 기회를 데리고 오죠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거의 다가 위기만 오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준비된 자들은 기회를 잡죠 그게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 지금 코로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10년 넘게 계속 맨땅에 헤딩하다시피 해서 쌓아놓은 이런 노하우가 이제 빛을 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유럽 1호 치료제로 등극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유럽의 지금 치료제가 셀트리온하고 뭐 리젠은 두 개밖에 없죠 두 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알약 치료제 이런 부분이 또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부작용이 없는 완벽한 치료제는 지금 되기가 좀 힘들죠 자 실적 좋고 자사주 매입 자사주 매입은 지금 주가 안정화 이러고 있지만 셀트리온은 지금 투자를 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지금 뭐 투자 적기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그리고 불을 붙여서 화성으로 밀어 올릴만한 재료는 결국은 이 코로나 솔루션 부분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스타 기업을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지금 위기죠 그런 위기이고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지금 안전하게 극복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면 정말로 강력한 매출 성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거 아니더라도 기업은 계속 성장 중입니다 계속 작년에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일시적인 뭐 이런저런 격가지 같은 사유들이 있었지만 계속 성장 중이고 이런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좋지 않게 흘러왔지만 반드시 수익을 내고 나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얼마에 샀던 간에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기 바랍니다 투자를 했다 그러면 투자자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투자할 이유가 사라져버렸다 그러면 거둬들여야죠 그러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전혀 단 하나도 없죠 지금 단 하나도 없고 사문기부터는 실적이 서프라이즈면 서프라이즈 분기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죠 팔랑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뭐 이러쿵 저러쿵 뭐 이러쿵 저러쿵 뭐 옆에서 아무리 그 분식회계 뭐 상장페이지 어쩌고 어쩌고 뭘 다 갖다 붙이고 해도 팔랑거릴 이유가 없다 중심을 딱 잡고 앞으로 계속 가면 됩니다 그러려고 셀트린에 투자를 했겠죠 투자를 한 분들은 아마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투자했을 겁니다 결국은 뭐 단계적으로는 지금 조금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런 힘든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아픔을 다 겪고 그 다음에 얻는 수익은 이거는 진짜 내꺼가 될 경우가 가능성이 정말로 높습니다 나중에 뭐 이런 부분은 본인이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데 투자자마자 쉽게 쉽게 돈을 벌죠 그러면 다른데 또 쉽게 쉽게 돈을 쉽게 벌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여기저기 계속하다가 번 돈의 네다섯 배 정도 더 잃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게 이 주식판입니다 주식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투자를 하고 있다면 되는 겹에 투자를 잘 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웨인이 지금 연속 매수를 5일째 하고 있죠 지금 계속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째 매수하고 있고 골파기가 한번 여기서 일어났죠 골파기 맞죠 골파기 자 골파기가 일어나고 특히나 이 바다권에서 골파기 한번 일어나고 상승 에너지를 아주 강한 재료를 가지고 상승하는 그런 모양새를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 정말로 강력하게 치고 갈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그러니까 외인들이 많이 돌아보죠 외인들이 26만 주 들어왔고 모건스탠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오랜만에 들어왔죠 보험투신연기금 실적에다가 자사주 매입에다가 지금 그런 부분을 보고 들어왔겠지만 더 큰 그림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더 큰 그림을 주식투자에서는 이성적인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지만 주식투자에서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상상력이 아주 풍부한 사람들이죠 그런 부분이 없다 그러면 큰 수익은 없습니다 큰 수익은 없다 조금 수익 나는 걸로 다 만족을 할 수 밖에 없겠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기업임에 틀림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 하락 추세가 이제 좀 마무리 되고 있죠 하락 추세가 좀 마무리 되고 있고 연기금은 상당히 오랜만에 좀 들었는데 얘네들 신경 안써 됩니다 더 팔고 싶으면 더 팔아라 라고 하면 되죠 지금 정말로 많이 물량을 던져대는데 우리나라 바이오는 투자 가치가 없다 해서 판다 그러면 팔아라 라고 하면 됩니다 팔아라 하면 되죠 누가 사갈 사람은 계속 생기게 되겠습니다 상당한 저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골파기가 한번 일어나고 치고 올라가는데 지금 올라서는 이 에너지는 좀 다르죠 이런 에너지 하고도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실적이라는게 딱 받쳐주고 있죠 4분기 실적이 이제 곧 있으면 발표될 텐데 실적이 정말 좋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온게 3분기 실적 일시적인 하락이지만 그런 부분으로 내려왔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내려칠 명분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코로나 상황 정말로 심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거기에 솔루션을 제공을 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있죠 오미크론에 이렇게까지 중화능이 확실하게 검증된 양불은 셀트리온이 유일합니다 지금 유일하다 CTP63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죠 하루에 100만명씩 걸리는 이 코로나죠 미국에서만 100만명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쯤이면 거의 뭐 지난주에 한 260만명 걸렸으니까 지금쯤이면 아마 300만명 가까이 하루 확진자가 나올 만한 상황이죠 여기는 반드시 치료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작용 없는 효과 좋은 치료제 거기다가 휴대성까지 거기에 안전성까지 확인이 된 가격 경쟁력까지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저마다 밑에서 불을 붙이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슈팅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금은 그거는 이제 잘 진행되고 있고 잘 되고 있죠 그리고 1분기에도 이런 결과가 나올 거고 2분기에도 또 결과가 나오죠 3분기에 이런 부분은 이제 시간이 좀 가며 갈수록 계속해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면 되는 상황이고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실적이 좋죠 실적 지금 외인기관이 들어오면서 이제 골파기 한번 세게 하고 여기서도 이제 올라가면 내리고 올라가면 내리고 하니까 또 올라섰으니까 20선 뚫지 못했어 내려갈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리려면 한번 내려봐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내릴 명분이 없습니다 그냥 없다 원래도 없었지만 지금 올라갈 명분이 너무 많죠 올라갈 명분이 첫 번째는 다른 것 앞에 낙폭과 됩니다 엄청난 저평가 영역이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이건 못 참지 하고 들어온 거죠 자 그런 상황에 4분기 실적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은 주가가 이만큼이나 내려갔으니까 지금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세력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거의 다 와가지고 골파기 한번에 다 무너져버렸죠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번 슈팅 줬다가 한 한 달 반 정도 지금 계속 눌러대다가 골파기 한번 딱 주니까 사무기 실적 좋다는 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되겠다 그런 패배의식이 생기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은 제작의 차원 지금 이제 골파기하고 돌아올리고 있죠 5회선 이제 위로 꺾었죠 12선 돌파했고 20선에서 여지를 좀 남기고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내려주죠 매수기회입니다 매수기회 지금은 다 매수기회다 매수기회 지금 좀 길게 보고 가야됩니다 길게 보고 그러면 이 정거점은 그냥 기본이죠 기본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정말로 많이 돈 내려쳤습니다 그러고 이제 올라갈 준비하고 있죠 이제 지겨울 정도에 이렇게까지 오래 상승해도 돼 그런 상황 뭐 예를 들면 이런게 오르고 계속 올라가네 이거 그런 부분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밑골이 쭉 이렇게 연결제가 해놨었는데 선이 하방으로 이렇게 밀리고 밑골이 달고 올라서고 있죠 월봉으로 월봉으로 지금 60선을 깬 적이 없습니다 지금 몇 몇 년 동안에 60선을 깨고 내려간 적이 없는데 이 지금 셀티온이 박살나가지고 이제 더이상 성장은 없고 다 끝났어 상장폐지위기야 그러면 내려갈 수 있겠죠 그렇지 않죠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도 작년에도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누르기가 정말로 심하게 돼 있고 60선을 한번 살짝 이탈했죠 그러면 이제 올해부터는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밖에 없겠죠 밑골이 한번 달았죠 밑골이 한번 달아줄 거다 했는데 그대로 달았죠 달고 이제 이렇게 양봉을 길게 뽑아내겠죠 길게 1년 2년 3년 4년 동안 에너지가 모였는데 4년 동안에 지금 기업이 얼마나 성장했는데 공쳤죠 지금 주시 주가가치를 보면 2017년도 주가까지 내려왔죠 지금 에너지가 분출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지금 자태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지금 실적과 자사조매입과 앞으로 정말로 크게 초대행 히트를 칠 오미크론의 가장 강력한 치료제 ctb 육성 흡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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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가 이렇게 올라서면 개인들은 팔게 되어 있습니다 팔게 개인들은 아무리 좋다 좋다 앞으로 간다 간다 아무리 떠들어 봤자 다 필요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보는 개인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팔게 되어 있다는 거죠 8조 지금 28만조 개인이 팔아서 올라가는게 아닙니다 이거는 누군가는 이걸 자꾸 개인이 팔아 올라간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상황이 올라갈 만한 상황이 되니까 얘들이 사들어죠 외국인들이 이제 대놓고 사죠 대놓고 사는데도 개인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성향의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훨씬 더 많고 지금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개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주만 해도 엄청난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이제 낙은의 투자자들이 정말로 많겠죠 그런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올라가면 팔게 되어 있죠 그래서 파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헬스케어도 34만조 팔았죠 골드만삭스 신안에서 많이 가져갔습니다 자 그리고 셀틴 지역은 조금 뒤처지고 있지만 괜찮습니다 얘도 어차피 우리 애들이 올라가면 얘도 따라서 올라오게 돼 있다 올라오게 돼 있다 라고 보시면 윗글을 좀 달면서 지금 조금 누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은 얘들이 올라서면 얘는 따라오게 돼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여기도 골파이 심하게 돼 있죠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다 외인 기관들 뭐 크게 매도 안 나왔죠 자 요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은 지금 시장은 외인이 1600억 정도 매도에 기관이 870억 매도가 나왔는데 지금 뭐 제약바이오 부분도 하락이 좀 있는 종목이 좀 있고 컨택트죠 그리고 특히 이제 게임 쪽이 게임즈 쪽이 아주 지금 이제 크게 올랐죠 정말로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세 차익 실현에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내릴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요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제 금리 인상 부분이 되면은 이제 앞으로 뭐 이렇게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 뭐 그런 부분하고 게임을 연동해가지고 그래야겠다 그게 이제 현실화가 되어서 지금 수익으로 직결되려고 하면은 앞으로 몇 년이 걸리겠죠 그런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기대감 그런 부분으로 올랐던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제 긴축 금리 인상 이런 부분에 좀 약하게 반응을 좀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셨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 부분이 또 어느 정도 크게 하락하면은 또 반등이 일어나죠 자 지금 아무튼 이런 흐름을 보면 셀트리온이 2022년도 아주 뜨겁게 달굴 모든 여건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 상황을 보면은 셀트리온이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에 됩니다 감사합니다.